그나저나 싸이월드에 남아있는데 도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운영항사 노랑잠삼입니다. 여기는 화성병점에 있는 UNI 센터 라고 하는 곳이구요. 오늘은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뉴스인데 어제였었거에요. 갑자기 싸이월드 기사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메인 만료일이 11월 12일인데 아직까지 연장 신청도 하지 않았고 접속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구요. 저도 궁금해서 어제 들어가 봤더니 정말로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그랬는데 오늘은 로그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메인페이지 제작되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까 직원들 급여를 연체를 해서 많은 직원들이 그만뒀고 서버 관리자마저 없는 상황이라 관리가 되어도 되고 있지 않았다. 사업을 접을 생각은 없다. 라는 내용이었더라구요. 근데 뭐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 싸이월드 대표마저도 연락도 잘 안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참 기분이 묘하더라구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면서 수강생들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내 사진들은 거기 내 사진 되게 많은데 이런 얘기들 했구요. 그만만큼 2019년 10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10여 년 가까운 세월을 싸이월드에 묻어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이월드는 운영비조차 건질 수가 없어서 회사가 존패 기록에 섰다라고 하는 이야기구요. 사람은 이제 누구나 무언가 계기가 되면 옛날을 생각하게 될텐데 저는 오늘 그 기사를 보면서 저와 싸이월드와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물론 뭐 저 혼자 특별한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싸이월드 이야기들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저는 싸이월드를 통해서 강의 관리를 참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억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싸이월드를 참 알게 된게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뭐 몇 년도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날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저한테. 뭐라고 왔냐면 뭐 암흑예님께서 일촌 맺기를 신청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의 메일더라구요. 이게 뭐야? 일촌이 뭐야? 그러면서 들어가 봤는데 싸이월드였어요. 이런 서비스도 있네? 라는 생각으로 회원가입을 했고 그러면서 미니움피라고 하는 그 자그만한 공간에 사진을 좀 올려보다가 그러다가 저는 이제 사실 거기에서 뭘 발견을 했냐면 클럽을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여기에서 강의 관리를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당시에 제가 대학 강의를 몇 군데 나가고 있었는데 여기도 김포에 있는 김포대학도 있었고 서울 가자동에 영지대학교 강의도 나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용인 송담대학고 시기가 그때쯤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가청길대학도 강의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2년제 시절에. 아마 가청길대학은 거기서 관리를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가청길대학 강의가 끝나면서 아마 싸이월드를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최소한 세 군데 이상의 학교를 싸이월드를 통해서 싸이월드 클럽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가졌던 대학교가 어디에 있냐면 명지대학교였습니다. 김포대학 같은 경우는 겸임으로 근무를 했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명지대학교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애정을 갖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강의하면서 강의 글재로 책도 한 두 번인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강의하면서 학생들 과제도 싸이월드 클럽으로 통해서 받았죠. 그전에는 디스켓으로도 받고 CD도 받고 그러다가 싸이월드가 생기면서 클럽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다 바꿨고 제가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강의 자료도 싸이월드 게시판에 신부파일 형태로 올리고 그렇게 강의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학기 말이 돼서 이제 종강을 하고 기말고사까지 다 치르고 성적까지 내고 난 다음에 학생들한테 인사를 좀 할까 싶어서 썰막하게 이제 종강하는 나름대로의 소회? 이런 거를 글로 다 적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 반응이 참 좋았어요. 강의가 끝났는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어딨냐 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은 댓글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이제 그렇게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매 학기가 끝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들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좀 길게 쓸 때는 학생들한테 전해주는 조언도 좀 있었겠죠. 졸업한 다음에 취직할 때까지 불안해하는 학생들한테 제 나름대로 제 사회 경험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고 싶었었고 그런 이야기들을 쭉 썼었고 매 학기마다 종강하면서 썼던 그 글들이 많은 학생들한테 응원이 됐다 도움이 됐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댓글들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더 열심히 쓰게 되고 그렇게 응용을 했었고요. 제가 대학 강의를 마지막으로 그만둔 게 2009년도였으니까 그때까지는 싸이월드를 꾸준히 이용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는 싸이월드가 어쨌든 나름대로 잘 들어가고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 강의를 그만두고 저도 이제 뭐 바쁘다 보니까 먹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잊혀지고 까맣게 지워진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뉴스를 보니까 싸이월드가 분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를요? 독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쨌든 별도의 회사로 다 분리가 됐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원래 싸이월드가 창업자가 싸이월드를 만들고 몇 년 운영을 하다가 에스케리 커뮤니케이션지 아마 인사병이 됐었죠. 그렇게 해서 몇 년 운영이 되다가 다시 이제 분사가 되는 거죠. 분사가 됐을 때는 완전히 이제 거덜나서 어느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사이트가 되어버렸고요.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싸이월드의 일촌맥기를 벤치마킹한 게 페이스북에 친구 추가 기능이라고 하니까 그게 뭐 맞는지 거짓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로다가 싸이월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서비스였었고 지금 이제 재수생인 딸아이가 어릴 때 싸이월드에 사진도 참 많이 올렸었고 그랬던 참 재밌는 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사이트가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기분이 많이 좀 씁쓸하고 사실 싸이월드 하면서 되게 인상에 깊게 남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2006년 7년 쯤이었을 겁니다 2007년 쯤에 7년 8년 딸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지나서 포모가 되니까 다른 포모들하고도 안면이 생겼겠죠 근데 어느 날 미니홈피 방명록에 되게 이상한 댓글이 달렸어요 뭔가 좀 느낌이 좀 쎄한 글 내용도 약간 좀 성적 수위가 좀 높은 그런 댓글이 달린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학생들 관리를 싸이월드에 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 미니홈피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서 댓글들에 대해서 방명록 글들에 대해서 신경 쓸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부랴부랴 글을 삭제를 했죠 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올라온 거예요 이거 뭔가가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열심히 열심히 그때부터 이제 모니터링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열심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됐는데 누구였냐면 제 딸아이 친구 엄마였었어요 그럼 제가 생각하기엔 편하게 이야기 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다가 쓰신 글인데 그게 좀 수위가 높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학생들한테 오해 받을까봐 지금 되게 쩔쩔맸던 기억도 나고 싸이월드 일촌 뭐 파도타기인가 뭔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영화 통해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민현비도 우연찮게 들어가서 보게 되기도 하고 그랬던 싸이월드가 지금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니까 참 씁쓸한데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IT 창업한 사람이 버텨낼 수가 없다 외국과 다르다 라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초등학교 동창 찾는 아일러브스쿨의 사례와 그 다음에 이제 싸이월드 여러분도 기억하시는 프리첼 사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었는데 외국은 일단 IT 쪽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투자금을 받는데 그게 어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회사를 상장하는 조건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업성만 있으면 바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받고 이런 것도 진행이 가능한데 우리나라는 상장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IT 기업들은 사실 이제 특히 이제 싸이월드 같은 그런 서비스 사이트들은 회원들한테 돈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의 경우 투자를 받거나 해서 사업을 운영을 해야 되고 지금이야 이제 뭐 광고 수입도 있고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던 시절에는 참 수익모델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겠죠 어 똑같은 그런 시기를 거쳐오면서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이런 유의 회사들은 어마무시하게 돈을 벌었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경우 대기업의 인수합병돼서 몇 년 명맥을 유지하다가 문을 닫거나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차대 초반에 이제 IT 쪽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준비를 하다가 뭐 특허도 좀 내고 뭐 사업자 사업계획서를 해서 투자자들도 만나보고 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벤처창업경신대회 출품도 해보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저는 이제 못하고 말았고요 어쨌든 그 당시에 사업을 벌였던 많은 IT 서비스 업체들이 다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죠 완전 초창기 시절에는 끌고 있었잖아요 골드뱅크 그 당시에 골드뱅크는 그래도 주식 발행을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 투자도 했었고 나중에 여행사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금융 서비스도 하고 그랬던 것도 기억을 하는데 드레스매도 불구하고 결국에 골드뱅크도 사라지고 말았고 좀 분야는 다르지만 새로운 기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결국 우리나라는 어쨌든 IT 기업들이 제대로 자리잡기가 쉽지 않은 사실 네이버나 다음 같은 물론 이제 다 지금은 다음도 없어지고 카카오로 다 인사병이 됐지만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런 사례들을 찾는게 정말 거의 불가능한 한두 개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은 그런 콘토가 있고요 사실 사업을 하려고 벌리다가 결국에 포기를 했던 제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만일에 우리나라가 IT 쪽뿐만이 아니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한테 관련 법균에 이런 것도 좀 더 관대했다면 지금과는 정말 다른 대한민국이 되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도 있죠 지금도 사실 뭐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선 인터넷 속도는 넘사벽 수준으로 빠르다고 하잖아요 물론 지금이야 스마트폰들 쓰고 하다 보니까 유선 인터넷을 쓸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가정집에는 여전히 컴퓨터가 있고 집마다 어쨌든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까지 인프라가 좋은데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이 없다라는 건 뭔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페이스북 같은 서비스나 물론 이제 이제는 한 회사나 마찬가지로 한 회사가 됐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 유튜브 이런 류의 것들이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물론 뭐 별풍선이라고 하는 일종의 기부 형태의 수익 모델 말고는 사실은 다른 수입원이 없는 그런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동영상으로 다 이래서 라이브가 됐든 업로드 서비스가 됐든 동영상 서비스로 수입을 올리는 직업군을 처음 선보인 게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TV이고 제가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아프리카TV가 잘 나갈 때도 유튜브는 딱히 수익 모델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보면 참 많은 부분에서 아까운 시간들을 놓쳤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싸이월드를 보면서 싸이월드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2000년대 추억 10년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제 기억으로 최근 몇 년간 어제 오늘만큼 싸이월드에 관한 기사가 많았던 적은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싸이월드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고요. 그런데 그런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씁쓸하게 퇴장을 하기 직전에 상황에 몰리는 이런 게 참 많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난 김에 짤막하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나저나 싸이월드에 남아있는 도토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환불도 못 받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 도랑이 전수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